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 1편을 다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자 무슨 복을 받자고요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아 형통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형통 형통입니다 형통 자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10편 1편은 10편 1편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10편 1편은 우리가 10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죠? 150편 이게 10편이 150편인데 이 10편 150편 전체에 대한 주제가 주제 주제예요 주제 뭐가요? 1편이 1편은 10편 150편 전체에 대한 주제예요 주제 주제죠 제목 제목 주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차예요 목차 목차 10편 1편이 이 10편 150편에 대한 목차 우리가 책을 딱 넘기면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 그래서 뭐 서론 그래서 이제 쭉 목차가 나오듯이 목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10편 1편은 뭐냐 이것이 안내판 안내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또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10편 전체에 대한 주제예요 목차요 안내판이에요 안내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네비게이션이 참 잘 나왔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네비게이션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다 안내판이 있잖아요 안내판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부터 파주 문산까지는 몇 킬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어디로 가려면 또 어떻게 다 표지판이 있어서 표지판 이게 안내판이란 말이에요 10편은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이 10편 1편을 여러분들이 이 연초에 들으면서 여러분 다 10편의 주인공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10편은 뭐라고요? 주제 10편 150편에 대한 주제예요 그 다음에 목차요 이것이 안내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10편 1편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10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10편 1편을 딱 우리가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이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 단어를 읽어보면 이 문장을 읽어보면 마치 문법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라고 하는 어떤 이 전제 조건을 앞에다가 이렇게 이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말로 히브리말로 이 히브리말로 원어로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감탄사로 히브리말로는 그러니까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아 복 받은 사람이로다 아 복 받은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앞으로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원어로 보면 이거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뭐라고요? 아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 문법상으로 보면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아니 바울이란다 다이시 하도 바울을 많이 해가지고 이 다이시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 문장이 뭐냐면 와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저런 복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아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생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첫 번째는 이 신앙은 주관적 주관적인 면과 이 객관적인 면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는 모든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러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함축을 시켜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이걸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잘 보세요 오늘 이 문장이 다이시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우리의 그 문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 이 다이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말씀은 아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로다 어떻게 저는 복을 받았을까 감탄사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을 모델로 해놓고 그 사람이 본인일 수도 있어요 다이시 본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 다이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주의님께서도 이제 완을 했고 지금 이제 툴을 하려고 했는데 다이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냐 다이시는 다른 건 다 빼놓고도 일단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야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 간 분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그는 자기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그리스도의 삶을 잘 그려낸 분이 바로 다이시예요 그 다음에 다이시는 보면 그는 장차 수천 년 후에 그것도 뭐 백 년, 이백 년이 아니고 수천 년 후에 자기의 우선으로 오실 그 메시야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어요 주 아도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도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신앙 고백이 얼마 중요한지 아세요? 이 고백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고백하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요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유창하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주여만 불러도 돼 주여 왜 그러냐면 보세요 가이샤라 빌리포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훈련을 시키고 그들 속에다가 심령성진을 짓는 이 일들을 하다가 여러분 새끼들이 지금 얼만큼 지어졌을까 얼만큼 왔을까 신앙의 분량이 얼만큼 됐을까 하고 그들을 시험했을 때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 이게 봐도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시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시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속에서요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이게 하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에 가장 청겨도 막 불이 떨어져서 성령이 나타난 그 집회하고 다닐 때 우리 정강호 목사님 옆에 가보면요 이 턱이 항상 떨려 달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래 방언하고 댕기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방언은 막 쏟아져 바깥으로 튀어나오지만 이게 능숙한 방언은요 속으로도 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모든 단어가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댕겨요 이게 정확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백이 그렇게 중요해요 고백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10편 116편 8절을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다윗을 평가했느냐 하면 그는 다윗은 장차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했다 그랬어요 어디서요? 10편 116편 8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장차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그 부활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다윗이 대단해요 그 다음에 그는 인생이 어떻게 해야 형통한 복을 받는지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는 왕이 돼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올까 무얼 어떻게 해야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법괴를 모시는 것이야말로 복받는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이제 법괴에 이제 광야 성막시대를 지나서 아직 성전시대는 아직 안 왔잖아요 솔로몬 때니까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때는 법괴가 그냥 아무 집 창고에나 있었어요 창고에 그래가지고 그 법괴를 가져오다가 한 번 난리가 났었죠 법괴를 가져오다가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편 1편의 이 신앙 고백은 또 이 기도는 그리고 이 선포는 어떻게 보면 본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한 모델을 가리켜서 모델을 세워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한지도 몰라요 이야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다윗을 다윗 본인일 것 같아요 이야 복받은 사람이 왜? 다윗은 복을 받아본 사람이거든 다윗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본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됐든 타인이 됐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서 상고해보면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 성령 받는 생활, 은혜 생활 하여튼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 이 신앙에는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이 같이 있어야 된다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주관적인 건 뭐냐? 당연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주관적인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남이 믿는 예수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 내 형제가 믿는 예수 필요 없어요 반드시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관적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체험해야 돼 내가 만나야 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아멘 이것을 우리는 주관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객관적인 건 뭐냐 타인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이 타인이 봤을 때 디모데우서에 보면 디모데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가리켜서 칭찬을 했어요 내 속에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우서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데 그 속에 있는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의 믿음은 누구예요? 외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그 신앙을 네가 물려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우 너는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객관적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그거는 내가 주관적 체험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을 고치는 일도 하고 이거는 내가 주관적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홉 가지의 열매는 뭐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 말도 못하게 여지면 시달립니다 저거야 문자 때는 자유말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국본 조직은 그래도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탄탄하게 세우지 왔는데 자유마을은 보니까요 그냥 일반 성도들 예수와 민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막 복잡 다양한 거예요 복잡 다양한 한 번 전화를 하면 30분 40분 동안은 안 놔줘요 그런데 그건 다 보면 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고발이에요 고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거는 객관적 검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령이 나타나면 오살리 같은 데 가서 해보면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혼자 성령 받은 것처럼 막 펄쩍펄쩍 뛰고 헬리콥터는 다 돌리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 또 보면 싸울 때는요 1등으로 제일 싸움을 잘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이 꼭 따라가야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다 그렇게 됩시다 그래서 오늘 이 10편 1편에 아! 저분은 폭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본인인지 아니면 타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이 10편 1편을 열어가면서 이 그 문장을 보면 저 사람은 폭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복을 받았냐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무슨 복을 받았느냐 다시 이제 그 다음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딱 먼저 문장을 딱 박아놓은 건 뭐냐면 와!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와!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네 감탄하는 거야 감탄해 와! 저 사람은 도대체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걸 보고 와!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럼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이게 저 사람이 바로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오늘 다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주의 성령이 우리를 보실 때 이야!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능력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감탄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다이시 이야! 프로하고 감탄했던 그 사람이 받은 복은 무슨 복이냐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복 아멘 그럼 무엇을 가리켜서 우리는 형통이라 그러냐 첫째는 환경의 형통의 환경 환경의 형통입니다 환경의 형통 환경의 형통이에요 환경의 형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이 3절 안에 이 말이 이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환경의 형통이란 말이에요 환경의 형통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최대의 밀 이 곡물의 수출 나라가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를 그 다음 보니까 전 세계 이제 지금 금융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지구편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역량이 전 세계의 역량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좋은 환경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격을 형성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데는 환경도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형통을 받아야 돼요 환경의 형통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러니까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 좋은 환경에 심겨진 게 좋잖아요 저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은 아마 나무가 잘 안 자라잖아요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요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 이렇게 개월이 이렇게 흘러가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면 이 물가에 있는 데는 확실히 물이 막 납니다 그렇죠? 한 그 겨우 여름에 막 그 감을 때도 보면 여기 주변에는 막 풀이 싹파래 이런 데는 누리끼리 해 막 말라빠져 뿌리가 막 말라져빠져가지고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우리는 환경의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이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삶이 다 형통하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형통을 받아요 환경의 형통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환경의 형통 아멘 환경의 형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좋고 평화로운 시대에 살아도 정작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불안하면 이거는 형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음이 형통해야 돼요 마음이 마음이 변해야 된다잖아 마음이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형통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형통 마음의 형통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영혼의 형통이에요 영혼의 형통 영혼의 형통 그래서 마음은 soul 그 다음에 이 마음은 곧 혼적인 거지만 여기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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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과 혼과 영혼이 이게 복합체란 말이에요 복합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되 영혼의 형통을 받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형통해야 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형통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형통해야 돼 영이 형통해 아무리 마음이 혼이 형통해도 이 영이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래서 우리는 다 형통해야 돼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로다 무슨 복을 받았냐 바로 형통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 가리켜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것을 만사형통이라고 그래요 만사형통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만사형통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행사가 다 환경도 마음도 영혼도 그 행사가 다 왜요?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0편의 1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다 이 형통의 복이 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에는 다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 이거 하나만 받으면 안 되고 이거 하나만 받으면 안 되고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돼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망사형통 다 만사가 형통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로다 뭔 복을 받았기에 형통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통한 복을 어떻게 저렇게 형통했냐 저는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이라네요 그러니까 이게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만사형통 깨달으시면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그런 복을 받았느냐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깨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깨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형통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저런 복을 받았느냐 가만히 내가 봤더니 저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깨를 쫓지 않더라고요 악인의 깨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인의 깨 이 악인의 깨는 최초의 이 악인의 깨를 쫓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야 하와 하와야 하와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구요? 원수막이란 말이에요 뱀이 와서 하와를 뭐 했어요? 깨잖아요 그러면 쫓지 말아야 돼요 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너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임의대로 해라 이거예요 임의대로 하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벌써 말씀했잖아요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을 줬어요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복음 여러분 자꾸요 선악가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율법이라 그러는데 그게 복음인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가를 먹지 몰라고 미리서 말씀한 거야 그런데 하와가 하와가 뭐예요 악인의 깨를 쫓아요 그래서 이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깨를 쫓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악인의 깨 이게 최초의 악인이 누구냐면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형통한 복을 아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로다 어떻게 저렇게 형통한 복을 받았을까 봤더니 내가 봤더니 저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더라는 거야 악인의 쫄을 악인의 깨를 그런데 우리의 문구를 우리의 문장으로 봤을 때는 네가 복을 받을래? 복받을려면 악인의 깨를 쫓지 마 이런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시편의 원문으로 보면 아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로다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느냐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악인의 쫄을 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악인의 깨에 이 대명사가 하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람이에요 발람 발람이에요 이 발람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발람 악인의 깨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민숙이 22장에서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사건인데 구약 시대에 부월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월의 아들 발람입니다 이 발람은 누구냐 성경에는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발람이 영적으로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갈 때 그들을 막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요단 동쪽을 정복하고 모아까지 오고 있었어요 누가요? 모세의 군대가 이때에 모아방이었던 발락이 이름도 비슷해 발락 발람이에요 이 모아방 발락이 그 소식을 듣고 간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모세의 군대가 아모리 왕 시혼 바산악 옥을 다 치우고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다 점령하고 에덴 동쪽을 다 요단 동쪽을 다 점령을 하고 이제는 모압당까지 오니까 이게 이 소식을 들은 이 발락이요 모아방 발락이 부들부들 떠는 거야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 했느냐 바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온갖 악한 께로 발람을 꾸인단 말이에요 께로 내서 계속해서 발람을 꾀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라고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이것이 민수기 22장 5절 6절입니다 발락이 꾀를 내서 발락 선지자라고 하여금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타락케 하는 그런 짓을 하도록 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악한 악인의 꾀를 쫓아야 돼요? 쫓지 말아야 돼요? 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가지고 그래도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요 발락 왕한테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황금도 주고 막 엄청난 굉장한 리베트를 나한테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그거 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아니 선지자가 그런까지 물어보냐고 돌대가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요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그런데 이 발람 새끼가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오는데 또 발락이 딱 보니까 저 새끼가 맘이 흔들린 것 같거든 발람 새끼가 그러니까 발람을 다시 또 불러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이 하지 말랬는데 에헤이 참 내가 아니 내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죽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삼키지만 못하게 그냥 저주만 해라니까 그래요? 아유 참 그래가지고 발람이 또 꽤 넘어가가지고 가니까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가다가 보니까 이 천사가 말이에요 천사가 불금을 들고 길에서 지키니까 그 발람을 태워가던 나아기가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멈춰가지고는 막 발람한테다가 말을 해버려요 사람은 말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당나귀라 입을 열게 해서 말을 하게 한단 말이야 잘 된다는 새끼야 바보 새끼야 돌대가리 새끼야 막 나아기가 욕을 하니까 이 발람이 당나귀 새끼야 미쳤나 오늘 정신이 나갔나 왜 말을 하고 지랄이야 왜 발광을 떨어 막 그런 거 두들겨 패는 거예요 세상에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만들어봅니다 그게 뭐냐 저주하라 그거는 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못해요 그래서 결국 뭐 했느냐 발람이 이 발락에 꽤 넘어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성들과 모함 남자들과 범죄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범죄 이야 악인의 께에 넘어간 거예요 악인의 께 그래가지고 민숙이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께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해중이 연병이 일어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가리켜준 것 때문에 발람이 께를 내서 그러니까 악인의 께에 넘어간 발람이 또 께를 해가지고 누구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숙이 31장에는 그 결과 뭐였어요? 하나님이 연병이 일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넘어가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서 이 발람의 께에 넘어가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약 2만 4천명이야 이게 구약의 악인의 께를 쫓는 대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야 여러분은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악인의 께를 쫓지 말아란 말이야 악인의 께를 이 악인이 누구냐면 사단이란 말이야 사단 사단은요 미혹하는 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 미혹이 뭐예요? 께를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놈의 전문가가 요 놈이란 말이야 지금도 사탄이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그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현황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멍청해가지고 악인의 께를 쫓아 산단 말이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요 계시록 2장 14절에 나와요 이 발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주님이 이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도 경고를 하시는 이 죄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 장차 마지막 때 일어날 일곱 교회 모형이잖아요 교회 이게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일곱 교회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찾아서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다 찾아봐요 이 주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자 요한계시록 2장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장 아멘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에다가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야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악인의 깨를 쫓아 살아요 악인의 깨를 이게 발람이 대표적 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악인의 깨를 쫓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악인의 깨를 쫓은 대표적 사건이 이 발람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야 내가 두어 가지 책망을 거 있다는 거야 이 버가모 교회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예요 일곱 시대이기도 하고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발람의 교훈 악인의 깨란 말이에요 악인의 깨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이 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속성 그 다음에 전념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념성 뭐가요? 죄가 그렇단 말이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지만 처먹고 말해야 되는데 누구를 가져가요? 아담을 가져가는 거야 악한 사단이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딕겨서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와가 또 누구를 먹게 하느냐 하면 아담을 먹게 해요 이런 죄는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전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깨를 쫓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요 이 대한민국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수많은 유튜버들 가운데 상당수는 진실과 정직과 발언 알 권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쓰레기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돈이잖아요 돈 수익을 발생해야 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조회수가 많이 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때려 넣어버리는 거야 이 언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시대의 어떤 이슈적인 사건이 되면요 어떤 정강훈 목사를 타겟을 삼는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가겠다 시청률이 올라가겠다 그러면 그게 집중적으로 공격해버리는 거야 저 MBC 같이 말이야 저 JTBC 같이 말이야 이 가짜 유튜버들 같이 말이야 그런데 성도들이 말이야 그런 거에 넘어가 그런 거에 에라이 등신들아 이라이 등신들아 이 병신들아 벌크리 성령을 받았다고 여러분 성령을 온전히 성령을 받았으면요 성령이 옳게 분별하는 것도죠 난 성령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분별도 못하고 말이야 이거 정말 참 아니 정강훈 목사님이 한기총에 취임을 하면서 내가 한기총에 와보니까 WA 가입이 돼 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보니까요 웃기지도 않아요 무슨 청녀도 영성훈이 WCC 가입했다고 그러고 저는요 20년 이상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공격을 했거든요 WCC에 대해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변성앙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됐다라고 근데 뭐 그 양반이 WCC라고 그래 또 그 녹펠러 우리 목사님은 그 녹펠런가 녹펠러가 축복받은 그 어머니 그 유언의 열 가지 그걸 주버이다 옛날에는 신어놓고 그걸 아주 성경 다음으로 가르쳤어요 복받은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녹펠러가 세운 이제 그 교회가 지금은 뭐 프리메이션이 됐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아니 전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게 프리메이션 그게 표시라는 거예요 에라이 정말 나는요 우리 요즘에 성도들이요 도대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놔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놔두고 이게 척도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 왜 이것을 놔두고는 말이야 유튜브에 다 빠져가지고 그 짓거리 드러내냐 말이야 참나 이 죄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연속성 전념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만한 게 아니에요 아담까지요 그리고 결국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이렇게 죄가 무서워 보여요 보세요 이 발람이 지만 꼬여서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것을 회개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는 연속성 전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이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절대 악인의 께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모든 시험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와요? 내 안에서부터 오는 거야 사단이 가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걸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보게 하고 그런데 사람은요 생각할 때 밖에서 오는 줄 알아 밖에서 밖에서 오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지금 만나고 막 어저께도요 사람 만나고 시달리는 게 너무 힘든데 만나보면 다 자기 안에껏 말 안 해 그죠? 자기껏 말 안 해 그리고 뭐예요? 상대방 값만 얘기해 그 사람이 어떻다 무슨 사람이다 뭐한다 뭐다 뭐한다 뭐한다 이게 죄요 그런데 모든 이 시험은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야 자기 안에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 사람과 안 보였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섰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안 보였단 말이야 내가 어떤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게 섭섭한 걸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생기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다 형통한 복 받으면 뭐 성경에다 뭐 하려고 기록해놨겠어 그잖아요 아니 자동적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형통한 복이 올 것 같으면 개뿔 시편 1편이 뭔 필요가 있겠냐 말이야 시편 1편은요 아 복 받은 사람이로다 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형통한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저런 만사 형통을 받았을까 악인의 깨를 쫓지 않더라는 거야 저 사람 복 받은 걸 딱 보니까 악인의 깨를 안 쫓더라는 거야 여기는 명령으로 돼 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내가 저 사람 저 사람 보니까 복을 받았는데 형통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저런 복을 받았는가 봤더니 저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더라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다 형통한 복 받기 원해요 그렇다면 악인의 깨를 쫓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당해요 절당을 못 당해야 돼 있어요 사단이로 우리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내가 지금 말씀했잖아요 죄는 연속성과 전념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죄인의 길이 뭐냐 죄인의 길이 뭐냐 이미 타락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거야 보세요 악인의 궤에 넘어가가지고 하하가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아담은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발람의 궤에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뭘로 줬다고 거울로 줬다고 했잖아 거울로 거울 사물하고 교훈 사물하고 줬잖아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 가면 버가모 교회에 이런 일이 나오냔 말이야 이게 민수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서 이 발람 부오리아들 발람 사건이 민수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넘어오면 마지막 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에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한 거야 뭘 한다고요?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른 놈이 있다 이거야 그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걸 우리가 봤다면 그 길을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누가요?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누구요? 다른 데 쳐다볼 거 없어 우리란 말이야 우리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 발람의 길을 가냐 이거야 그래서 이 악인의 길이란 건 이미 범죄하여 타락한 자들이 가는 길을 갔다가 쫓아가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요 굉장히 분별력이 좋고 똑똑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교회에서도 뭔 문제가 이렇게 하면 딱 본인이 기도하고 판단을 해보면 에이 제가 잘못됐네 그래야 되는데 이 맹꽁이들이요 따라가 버려 베드로우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베드로우서입니다 베드로우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우에서 보면 베드로우가 사역을 했던 그 시대에 그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뭐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아니 그렇게 정강 목사님이 아니와니 심하보 이동욱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유튜브 봤죠 목사들 또 몇 마리가 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200석 한다고 거기에요 청교도에요 청교도 목사 옛날 초창기랑 다 나랑 친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 그리고 또요 저기 파지웠던 양반은 맨날 뭐 자기 혼자서 애국운동 다 한다고요 편지 다 써서 보내고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 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이란 거는 이미 범죄여 타락한 자들이 가는 길이거든 저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보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갔난 말이야 그 길을 가요 참 시한의 성도들이 참 성도들이 시한합니다 그래서 이 10편 1편은요 주제여 이것이 목차여 이것이 안내판이란 말이야 네가 형통한 복 받기 원하느냐 그럼 이 길로 가라 이거야 이게 안내판이야 복 안 받기 쉽냐 그럼 그 길로 가 그러므로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이 범죄하여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따라가냐는 말이야 따라가지 말아는 거야 그 길에 서지 말아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도 부월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경고를 하고 주님도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의 꾀 이게 악인의 꾀인데 발람이 쫓았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것을요 쫓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예요? 마루가 닳도록 발광을 떨어도 복 못 받아 아멘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야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무슨 복을 받았냐 형통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런 복을 받았는가? 봤더니 악인의 깨를 쫓아앉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면 그냥 와 여러분 만사 형통하기 원해요?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시한 대로 살면 돼 악인의 깨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이 죄는 무섭습니다 연속성과 전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도요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면 마누라도 말려야 되잖아요 마누라가 정신을 못 차리면 남편이 막아야 되잖아요 미친 년 놈들이 둘이 다 다 멍청해 망해버리는 거야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잘한다 너 잘해 그러면 그 아이가 장차 커서 뭐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속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바늘을 하나 훔쳐왔을 때 훈계를 해서 바르게 잡아놓으면 걔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애가 뭐 괜찮지 뭐 아이고 잘했네 그러면 이 죄는 정당화를 시켜요 물론 우리가 100%의 삶을 순 100%로 살 수는 없어요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면 연약성을 가지고 살아 그래도 그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잡아줬을 때 그 아이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애들만이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정당화 시켜주고 합리화 시켜주고 이러면요 그는 영혼이 망가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악인의 께를 쫓지 말아야 됩니다 보세요 악인의 께를 쫓으니까 아담을 범죄케 하고 발람이 발락의 께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야 이런 일을 절대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따라요 그래서 이게 하와가 아담을 발람이 이스라엘을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범죄를 했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오늘날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미 범죄한 그래서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이미 범죄하여 타락한 자들이 가는 길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뭐냐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란 말이에요 자리 이건 자리란 말이에요 자리 이 오만한 자리는 이거는 뭐냐 이건 자리 싸움이거든요 자리 싸움 자 잘 보세요 자리와 이치의 죄예요 이치 위치 자리하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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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이거든요 최초의 최초로 이 오만하여 이 자리를 탐한 자가 누구냐면 이거는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루시퍼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범죄하여 탈악해가지고 루시퍼가 된 그 배경이 나와요 어디가요? 이사야 14장 다음은 찾아서 읽어봐 시작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시작 안제리라 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눈부지와 같아지리라 같아지리라 위치란 말이에요 위치 자리란 말이에요 자리 하나님이요 루시엘 천사장에게 다 줬어 다 아름다움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딱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걸 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사단의 DNA를 받아가지고 이 자리요 자리 위치 위치 한 번 따라야 하나님은 질세의 하나님이다 내가 대국본을 조직을 하면서 해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사모님하고도 내가 선명사모님보다 한참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신경을 많이 썼네 머리가 많이 하얘졌네 그래요 옛날에 시커메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이게 자리란 말이에요 자리 우리는요 20년 동안을 20년이 넘게 전 목사님을 쫓아다녀도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내 견해를 문자로 보내본 적이 없어 목사님 그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 목사님은 내 전화번호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어떤 놈은 이런 놈입니다 저런 놈은 잘라내려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목사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중요한 문자가 어디로 올라가 버릴까봐 새해 인사도 나는 안 보냈어요 새해 인사 문자도 그렇게 보내고 싶어도 그런다고 해서 자기 존재감이 드러날 것 같죠 안 그래요 다 알아요 내 핸드폰 와서 다 검사해봐요 없어요 나는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라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막 고반하는데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요 문자를 문자를 폭탄을 넘어서 문자 테러를 해버려 테러를 내 핸드폰에 그래놓고 마지막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해결 안 하면 나 정강호 목사님한테 직접 갔나 가라 그래요 사모님도 그러더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목사님 다 하세요 자를 걸 다 자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목사님 온 테마 다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목사님한테 만나주지도 않지만 그거 받아주지도 않아 우리 목사님이 한 팔에 날려버려 그런데도요 그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면 그게 다인 줄 알아 에라이 정말 참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저는요 한 번도요 목사님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본 적도 없고 네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이 형통한 복을 받았느냐 다이시 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받더라는 거야 아멘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면 복받는 거야 성경에 보면요 이 자리 때문에 날아간 사람들이 나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요 사울왕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깨끗한 사람입니다 다이슨요 개 망나니요 삶이 개야 개 새끼야 다이슨 사울에 비유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사울에 비유하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 땅의 삶을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깨끗하고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사울을 왜 패했냐 자리와 이치 오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울에게 왕이요 내가 지금 뭔 일이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는데 절대 왕은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사무엘이 봤을 때 이 사울이 경거망동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자꾸 그냥 경고해 준 거야 절대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 와 있어 사무엘에게 저 새끼를 언제 날려야 되나 이게 지금 사무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부했어요 인간적으로 절대 왕이여 내가 없더라도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망령대행하지 말고 정말 좀 자중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가 어디를 갔는데 아 이게 전쟁에 가서 블레셋 놈들이 전쟁을 하고 북소리 날리고 금방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사울이 가요 겁이 난 거야 한 번은 무당을 찾아가죠 또 한 번은 뭐예요 지가 사무엘 대신 뭐예요 제사를 지니 이거는 뭐냐 이게 사무엘의 권한이에요 근데 왕이 하는 거야 뭐예요 위치야 위치 이게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평소에 사무엘의 이 자리를 우습게 여긴 거야 아이 뭐 크까지 거 보니까 양 몇다 가지고 보니까 쪽쪽 잘라가지고 올리면 되는구만 불만 피우면 되는구만 이렇게 우습게 여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날려버린 거예요 왕이여 어떻게 해서 경거망동했습니다 순종의 제사바도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걸 어찌 왕은 몰랐습니까 교회도 보면요 이 교회를 인자 나온 사람들은 별로 사고 안 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 교회에 뭔가를 좀 힘을 많이 썼던 사람들이 꼭 마지막에 날라갑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해도요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거야 아멘 주님이 하게 하신 거야 내가 가면 안 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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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게 아니요 누가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한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했어요 주님께 했어 주가 했고 주님께 한 거야 한번 따라해 주가 하셨고 주님께 하셨고 주님께 했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신앙이 내가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뭘 내가 해 요즘에 기독청 매넣고 지금 궁금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정강훈이 저거 다 뛰어먹으려고 하는 거야 안 그래요 뭘 그런 걸 관심을 가져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시는 거야 사울이요 두 번째는 누구요 압살롬이요 이 압살롬은 다이시의 아들인데 얼마나 다이시 사랑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보니까 금쪽이란 프로그램이 있다면 금쪽같은 내 새끼 금쪽이 이게요 구약시대 금쪽이에요 압살롬이가 꼭 금쪽이가 사고 칩니다 애새끼들 또 어렸을 때 매 많이 맞고요 많이 쥐어봤고요 미움받은 놈이 호다를 해요 시한합니다 그거는요 우리 시골에 그 통합축교회인데 제가 그 주일학교에 다녔던 그 교회 거기에 삼형제가 다 장로님이에요 박성서 박정서 박경서 이런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은 큰형님하고 막내는 전주에 가서 또 사업도 하고 잘 살아요 그 제일 큰형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였어요 옛날에 박성서 다 우리 지역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두 형제는 전주에 가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정서 박성이라 그래갖고 박정서 씨는 그 교회 효국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게 보면 큰 딸이 찬미 찬봉이 미희 양희 그 다음에 찬일이 그도 아들이 하나니까 걔도 통합 장신대 졸업에서 지금 걔서 목사가 됐어요 찬일이는 목사가 됐는데 우리 3년 후배고 미희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꼭 다시 와서 밥상에 올라온 놈이 있어요 미운 털이 배기는 그래서 그냥 시골에서는 저거 크면 빨리 잡아먹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찬봉이는요 그래서 공부도 못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안 보내버렸어요 이상하게 그걸 미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추울 때 빨래 다 시켰어요 꼭 팥지 엄마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 어렸을 때 그거는 데려온 줄 알았어요 주워온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신자식인데 그런데요 부모가 늙어가지고 했는데 그 둘째 딸이요 제일 요도예요 다른 자식들은 대학까지 다 가르쳐놓으니까 다 차단 다 합해가는데 걔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네 가면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찬밥 신세당하고 그렇게 미운털 베긴 놈이 제일 요다했다고 그러잖아요 꼭 금쪽이가 사고 있어요 금쪽이 금쪽이가 그 압살롬은요 다이시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애새끼가요 배신을 때렸는데 얼만큼 배신했냐 얘가 얼굴도 준수한데다가 아버지도 얘를 사랑했잖아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얼만큼 반란했냐 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대신들이 압살롬 편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중에서 아이도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이도베리가 그래서 이 아이도베리가요 전략을 딱 잡고 딱 머리를 딱 내밀었는데 이 머리를 다 했더니 한순간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냥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이시이 멍청하게 왕궁에 있다가 반란군들이 들어오는 걸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이시 옷도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간 도망간 반란 압살롬 반란 때문에 도망가서 숨어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10편 3편입니다 보면 다이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씨가 10편 3편이에요 가슴 아픈 겁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옷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벗은 발로 도망가서 그 요단강 그 풀 속에서 숨도 못 쉬고 밤새도록 국녀들 몇 명 데리고 그 숨어가지고요 목이 뜯기면서 그 압살롬의 반역군대가 말 타고 다니고 그걸 숨어서 밤새도록 숨도 못 쉬고 숨어서 기도를 했던 내용이 바로 10편 3편이에요 읽어봐요 기가 막혀요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20년 넘도록 우리 정강호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수 없는 사람이 전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요 상당수가 배신하고 떠납니다 야 인천에서요 목사님이 그거 하시다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포크를 집어던져버려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같은 상에서 앉아다가 그 새끼들 나오는 그 사진을 보면서 반만씩 뚝 떨어져가지고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지만요 너무 열이 받아 그래 난 눈이 나쁘니까 잘 안 보여서 내가 그 저기 저 그 영상 담당하는데 은지 보고 야 은지야 그 사진 스크립에서 나 핸드폰에다 보내봐라 그래서 나 바르셔서 다 봤더니 세상에요 아는 놈들이 몇 놈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한때는요 그놈들이 목사님한테 와서요 목사님 뭐하겠습니다 목사님 돈 다 줬어요 그 사람 책 쓰면 돈 다 주고요 그런 인간들이 그따구리 짓을 해 절대 그런 사람들은 형통한 복 못 받아요 지금은 되는 것 같지 안 돼 이게 성경의 안내판이라니까 이게 주제여 주제 성경은요 절대 변함없어요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악인의 길에 쫓지 말아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 모든 거 필요없어요 유튜브 필요없어요 소양없어요 다 필요없어요 사람이 뭐해도 소양없어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칼로 임해도 상처로 임해도 아픔으로 임해도 뭐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제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나한테 잘 안 맞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 상황 잘 모르고 말이야 그래도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야 아멘 우리 인간들은요 이런 걸 잘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삶의 최고로 잘 안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유튜브를 보고 쫓아가냐 말이에요 왜 그딴 거 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현혹이 되냐며 그 사람이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뭘 연구를 했어요 나는 20년을 쫓아다니는 잘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 깊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품고 있는 이 그 엄청난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 말이야 뱁새가 어떻게 황새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요 뭐 유튜브에서 몇 사람이 올려놓은 걸 그걸 보고 세상에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불안정한 이성이 이것이 우리를 주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복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복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금년 2003년도에는 다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이 다 형통한 그것도 만사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주의 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오늘 또 주신 말씀 듣습니다 만사 형통의 복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승부할 수 있도록 은혜 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수고하여 애써서 거둬드린 11조로 우리 안선희 집사님 11조 예물을 봉원합니다 하나님이 엄량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예물 심성일 정서영 서정란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정성껏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첫 월급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안선희 집사님 감사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올 한해 한병희 조나마 웅규 최원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병희님 가족이 드렸는데 아마 우리 한선희 집사님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작은 오빠 한정이 또 정경희 지명광규를 구원과 생명길로 입구소서 한정이 가족에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봉원했습니다 또 주님 큰 오빠 가정 낙규 중기를 구원해 주세요 한강희 가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주혜리와 늘 동행하셔서 영원히 육신이 늘 강건하게 하소서 박주혈님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원했습니다 우리 이수호 선생께서 예물을 또 봉원했습니다 우리 전하임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원했습니다 새해를 주신 주님 정상의 삶 산의 삶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토가 늘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유성재 형제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11조 예물로 우리 유성재 형제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기순 목사 가정에서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전재웅 남재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남기순 목사 심기선 사모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원한 귀한 심령들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고 또 하나님 이 예물에 하나님 귀한 이제 하나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물을 봉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창세길장에서 여섯 번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말씀으로 입술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원한 대로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속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감동감아 역사야 주시옵소서 ู정aben이와 Cook 볶 ick Stewart 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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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s 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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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k